안녕하세요. 서초부에 산 박영숙입니다.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사니까 이렇게 좋은 체험도 하고 그래서 너무 기쁘네요. 그런데 오늘 예쁘다는 말 들어서 피곤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. 원래 제가 예쁘거든요.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감하고 이제 결혼할 거예요. 그래서 한 번에 상견례를 했는데 너무너무 며느리감 예쁜데 왜 시자를 싫어하는지 난 아직 그거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둘이 남보다 늦게 우리 아들은 나이 먹어 만났으니까 예쁘게 예쁘게 잘 살면 나도 며느리감 예쁘게 봐줄 겁니다. 놔두고 대신 예쁘게 봐줘야 되고요. 아직 시간이 안 되는가 보네. 1분을 뭘로 해야 돼요? 감사합니다. 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, 말씀도 잘 하시네요.